아멘 기상캐스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시작하면 조금 내려가도 되어서 혼자서 있는 건가 내가 하고 그에너는 너무 집착한 줄 알았잖아요 집착된 박상봉에도 고급이 터진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오이든 거 만들어봤어요 내가 봤을 때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애 이 영화 속 커플만 커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너무 이상해서 헤어지는 게 나아 그래서 영화 속에 보셔도 영화 좋아 집게도 없잖아 와 시기는 어렵다 왜냐면 데그러지는 집잖아 정말 할리네 나그러지는 피해 주자마자 지민택보다 잘 살잖아 안성! 안성!